플라스틱 시대, 최근 환경 이슈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환경 오염 문제가 고민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는 과연 어떨까요? 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카페 앞은 커피를 마시려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저마다의 손엔 플라스틱 컵이 하나씩 들려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회용 컵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플라스틱입니다. 이 때문에 분류수거를 위한 쓰레기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자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매일 쏟아지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탄소중립 실천이 그 중 하나입니다.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싱크대에서 그릇과 컵을 헹구고 에벌 세척을 시작합니다. 표면이나 작은 틈새에 있는 오염물질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용기별 적정 온도로 세척기를 통과한 뒤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혹시 남아있을 세균과 바이러스는 UV 자외선 살균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잠실 야구장과 지역 내 도시락 업체에서 사용된 다회용기입니다. 한 번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수거해 세척과 소독작업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사용, 여러 실험적 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영등부 관내만 하더라도 일회용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일회용품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세척하는 사업을 열심히 성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염도를 측정해 세척 상태를 점검한 뒤 식품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한 용기만 다시 사용합니다. 환경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는 모두 11명. 근로능력 향상과 자활의지를 높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자활센터 자체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분들과 사상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적성에 맞는 근로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것만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미래 세대에 살만한 지구를 물려주려면 재사용과 같은 여러 실험적 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과 개인적 실천이 가장 필요한 지금입니다.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 문 문 문 문 문 문 감사합니다.